내장지방 10! 이거 뭐야? 1S9까지 있잖아 7S9가 술 마시는 회사원 아저씨들이야 아저씨야? 아저씨보다 심해 장기 사이사이에 지방이 껴있는 거야 일단 다이어트가 되게 시급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찍는 거예요? 왜 유튜버의 삶이랑 맞아요 근데 이게 아마 홍콩 대만을 확인하게 되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확인이 될 거예요 네 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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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지금 밥에 왔습니다. 이제 운동을 마치고 이제 운동을 마치고 이제 운동을 마치고 피拉텍스 아직도 피拉텍스 안전할 수 없는데 제가 친구는 피티가 그리고 제가 선생님한테 제가 피拉텍스에 대해 너무 좋았다. 여기가 강완 옆에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입고 있으면 체형 분석을 못하는데 타이트한 옷을 입어야 돼요. 안 보이니까. 체형이 안 보이니까. 됐습니다. 안녕. 제주도에서 만난 친구. 서울에서 맹정신을 보네. 체중... 말해도 되나?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그냥 양이 있네. 표준. 이 중에 34%가 체지방이란 거. 지금 보면 표준 이상이잖아. 많이 빼야 돼. 아 근데 그냥 말하면 PT 해야 돼. 식간도 해야 되고. 네이상 피방 쉬! 이거 뭐야? 1S9까지 있잖아. 7S9가 술 마시는 대상은 아저씨들이. 왜 이렇게 됐어? 나 술 엄청... 아니 많이 안 먹어. 운동 안 하고 음식 많이 먹는가 보지. 자극적인 거. 이거 빼야 돼. 나 아저씨야? 아저씨보다 심해. 장기 사이사이에 지방이 껴있는 거야. 2kg 빼야 돼.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이거는 진짜 식단 관리해야 돼. 필라테스가 우선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일단 다이어트가 되게 시급해. 일단 식단이랑 유산소를 같이 해줘야 되고. 일단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먹는 거는 골고루 먹고 있어. 근데 야식이나 술이나 많이 먹나 보다. 아 근데 진짜로 문제는. 네. 영상 찍을 때 먹어야 되는데. 그거는 영상 찍을 때만 먹고 그러면. 1일 1식 합시다. 죽어요. 저는 먹는 거 진짜 좋아해서. 못 참아요. 일단 식단은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먹으면 안 되고. 지금보다는 조금. 양을 좀 줄이는 거지. 조금씩. 근데 솔직히 양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저는 아침에 6시 자거든요. 제일 늦게 먹을 수 있는 시간은 몇 시에요? 12시요. 그거는 오케이. 오케이. 사실 12이면 진짜 심각한 수준이긴 해요. 이국주 알아요? 이국주? 네. 그 정도로 될 거 같아요. 단기에 지방이 다 꼈어요. 이러면 순환이 될 수가 없어. 피가 도는 혈관. 거기에서 지금 다 이렇게 지방이 쌓여 있을 거예요. 지금 젊어서 괜찮지. 어려서 괜찮지. 한 30대, 40대 해봐요. 바로 몸에 그거 올걸요. 표준이 다 넘었어. 그냥 표준 안으로만 들어올 수 있게 일단은 만들어 봅시다. 오늘은 그냥 당장만 여러 가지 해볼 거고 여기에 누울 건데 자, 이 상태 고정. 외치면서 잡고 오케이. 손 멀리. 눈 끝에 펴주려고 노력. 발 멀리. 오케이. 일단 다음 시간에는 옷을 좀 챙겨서 뺏고 와서 갈게요. 어느거도 사야겠네. 그 운동용 또 따로 있잖아요. 운동 시작하는 애들은 다 장비빨. 그렇지. 이제 한국어 오늘 마지막으로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바랩 idag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아주 힘든 건강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샀ado스라고 하고 샀ado으로 왔어요. 이것은 Paris 스쿨크의 샀ado으로 왔어요. 그리고 다시 또 왔어요. 갓 mall geme니 반 quieres Von엔 요리 반찌 제품이 왔어요. 지금店員한테 생각하고있어요. 제가 1942 od이상을 맞을때면 원피아니 에어로 맛있을거에요. 그리고 여기가 인가요. 그리고 이건 좀 더 맛있게. 여기 암 링, 우기, 농, 마 무치럼, 이렇게 양치와 파스파이와 함께 잘 어울려고요 잘 사용할 수 있는 영상이 너무 보일지 그럼 다시 한번 먹어볼까요? 너무 맛있어 정말 달콤해 그 잔잼의 간절한 맛이 더 많이 일반적으로 우리 평생 식사의 잔잼이 더 많이 정말 맛있어 한국의 친구가 시도를 구매한 이 요기 농mini palmer tomato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제가 직접 시장에서 제가 샀는 워크밍 위버팡茄 아니. 왜 맘버팡茄 워크밍 항상 항상 많이 좋아해 다 같이 봤을때 이게 무궁궁이의 모양이 근데 그냥 뭔가 이렇게 예쁘고 그래서 저는 워크밍 1만6500원 港帝 100원 港帝 100원 진짜 정말 kramp 왜냐면 제가 종일 한일 다 들을때는 거기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도 안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선택해야 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저는 3 分 jeg을 좋아해 볼게요 완전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틀 도김마스 오늘의 Pillar Tex는 과연 조금 더 느끼는데 하지만 아까 그에겐 움직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정말 건강한 것 같아요 이 사회장과 이 호박국이 별로 건강한 식품이 없는데 하지만 제가 점점이 이뤄져서 내가 성격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만약에 모든 일을 하면 내가 다 진전하게 해야지 저는 그냥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빨리 다만 운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좋아해 먹는 이 정도의 일반적인 바이예요 이 정도는 보통의 바이예요 아주 일반적인 바이예요 아주 청량한 바이예요 왜 이렇게 부드럽게 잘 어울린다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더 좋아해서 제가 생각해보는 이 바이예요 3년 전에, PT.15년 동안 오늘 하루에 다시 먹으면 더 이상 이상한거죠 자, 이제 먹어볼까요? 맛있을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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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말 달라요 왜냐면 우리가 굉장히 쉽게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먹었을땐 왜냐면 그 맛은 안 좋아 그 맛은 없을땐 그 맛은清爽땐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제 식농의 고생해요 고생한 저장 소모도 좋고 나는 100원의 국료를 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씩 조금씩 의심한 것입니다 후고 완벽 말씀드리지 못하며 갑자기 무너지 시작한다는 상황 사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만 근데 저희랑 그냥 이 생각만 하지만 아직도 정해져서 계속 생각하고 몇 시에 시작할 수 있을까 5月에는 제 금액은 매일이 제거는 제거예요 그래서 이 5月이 제거는 제거죠 그래서 제 5月에 제가 더 많이 식을려진 하여 그리고 더 더 운동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고객님에 설정한 목표 그런데 제가 불구하고 너무 높아 왜냐하면 제가 불구하고 너무 높아 이 모든 걸 주장하는 동전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공격적으로는 이만한것을 좀 더 확정했을 것입니다 1月 후에 어느 정도가 될 수 있는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 후에 다시 연락드렸을 때 다시 연락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기도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지만 저희도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기다려주셔서 저희도 다행히 지연 만약에 연락드렸을 때 제가 연락드렸을 때 다시 연락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연락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y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